아직까지도 못 찾고 있어 범인이 누구인 것 같아? 자미연 미연이? 그래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어 유진아 미연 언니 언니 미연 언니 엄마가 홍유라 유괴범 설문호사님 괜찮으세요? 나 좀 먼 곳으로 좀 데려다줘요 언니 언니, 언니 괜찮아? 비켜 못 비키고 이게 번번이 닮아 비키라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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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키라고 여보 비켜요 여보, 빨리 가서 설군 잡아 못 들어갑니다 지금 보호자는 캐리입니다 나와야 큰소리 나기 전에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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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